조각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8일 오후 2시 13분입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부하인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 지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군에 체포되어 가지고 사살된 것이 22일 밤이니까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그러니까 7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7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7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7시간이 아닙니다 7일째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실종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실종사태니까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실종 대통령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섰어요 안토니오 쿠테어스 유엔 사무총장이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민간인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투명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2018년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국경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 모드를 7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7일째 그러면 김정은이가 남침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이 포위된 다음에 나와서 항복하겠다는 방송을 할 작정입니까 군통수권자로서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우리 국군이 뭘 믿고 지금 뭘 믿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주적 개념까지 없애버렸는데 주적이 아니라는 그 북한군은 비무장한 한국인을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묻지마 총사를 했는데 우리 군인들은 총을 잡고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니까 주적을 한 사람 찾기는 찾아내려가 될 것 아닙니까 혹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또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발전시킨 세력을 주적으로 보라고 해서 김정은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말도록 한 것 아닙니까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이런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문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백 번도 더 사과할 일이다 국민 앞에 현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희생자의 유도를 만나 애도하고 위로하라 문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들보다 이번 일이 훨씬 엄중하다 대통령이 직접 다 써야 한다 참모들과 친여 인사들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숨을 보호하지 못한 것 사건 보고를 받고도 적각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 사건 발생 후 너무 빨리 월보고로 단정한 것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게 만든 것 등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참사가 발생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우리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었을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절정을 내려라 김정은에게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분노를 지키하라 무단 침범 엄중 경고 덕의 주장은 우리 국민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묘수 풀이하듯 북한 주장의 행간을 읽어줄 여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아주 논리적인 글을 올렸네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처음 보고를 받았고 군과 해경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국민에게 진실을 공개하라 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검 앞에 여섯 시간이나 고양이 앞의 쥐처럼 몰려 있을 때는 청와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까지 북한 함정을 격파했어야 한다 국방부가 골든타임을 흡입했다고 지적했다 군은 왜 처음부터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도 대한민국 암흑이라고 당당히 밝혔던 우리 공무원에 대해 월북 기정사실로 몰아가려 했나 대한민국이 싫다고 도망간 사람을 북한이 총격했으니까 어쩌겠느냐 하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느냐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군의 신문에 불응하고 도망가려고 사살했다고 했는데 김정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책임이 우리 군 당국에 있다 대통령은 침묵하고 대통령의 분신들이 요소를 퍼뜨리고 있다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방화당은 끔찍한 사건을 얼버무리기 위해 해괴한 논리를 총동원하고 있다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면서 독재자의 친구, 폭적의 방관자로 나섰다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이 나면 군 최고 지휘관이 돼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처참히 살해한 현장을 지켜보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일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라 북한 땅 아니면 바다에 있을 미교한 우리 국민을 이 땅으로 데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되죠 그런 통지문 같은 아주 이상한 글을 하나 보내가지고 적반하장식으로 만행이라고 하면 그것은 불경한 은사다 다만 우리가 좀 미안하다 라고 한 걸 가지고 김정은에게 고맙다고 감동하는 이런 인간들로 두루 쌓여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는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김정은이 먼저다죠 김정은이 먼저다 김정은이 보내준 풍산계가 낳은 새끼를 아끼듯이 우리 공무원을 아꼈더라면 이렇게 침묵 보도록 할 수 없죠 이 침묵이란 것은 경멸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잘 죽었다는 뜻이지 뭐 솔직하게 말하면 북한으로 가서 괜히 북한 사람 괴롭히고 김정은이 저렇게 난처하게 만들었으니까 참 못마땅하다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은 이것 가지고 내가 사과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 하는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살 당한 사람에 대한 앙심 품고 있고 김정은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과 김정은을 동정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욕을 무는 것을 무릅쓰고 김정은을 위해서 특별히 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하고 있다 이게 제가 과한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런 대통령은 없습니다 문명국가에서 이런 대통령 없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이런 대통령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자기 국민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는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세계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그가 간축이라든지 반역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런 행동을 하는 최고 권력자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적 의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아니 동물세계의 동물세계의 한 원리로서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면은 사자가 가족 단위로 사는데 암사자는 주로 사냥을 하고 수사자는 그 영토를 지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수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사냥하러 갔던 새끼가 물소한테 들받쳐 가지고 밟혀 죽었는데도 그걸 뻔히 쳐다보고도 수사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그 순간 그 수사자는 반역자가 되어 가지고 아마 집단적으로 림치를 당하든지 물어뜯겨서 죽을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소싸움 할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소싸움 할 때 주인이 자기 소가 졌다고 나무랐다가 떠받쳐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동물세계에서도 문재인 같이 행동하는 리더는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르죠 내일 또 출근하면 수석 비서관들 만만한 수석 비서관들 모아 놓고 남이 써준 걸 읽으면서 양비론으로 그래도 평화는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해 가지고 또 국민들 혈압 높일 날만 남은 것 같지만 그러나 국민이 분노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들이 화를 내야 합니다 이때 화를 내서 대통령과 지지세력과 집권 여당의 정체를 폭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문재인 지지 44% 저것이 한 5%대로 떨어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집단의 대한민국 해체 즉 반공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해체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조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